여러분께 제가 고민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 고민을 좀 들어주실래요? 저희가 빠누스와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가 떨어집니다 안 올리는 게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영상 안 올려야 돼 뭔 말인지 알아? 영상 올리면 구독자가 뚝뚝 떨어져 나가 뚝뚝 저는 그... 아니 저는 원래 처음부터가 잠시만요 저 집 가면서 이거 인스타를 켜고 있었는데 잠깐만 이거 나와도 돼요? 네 나와도 돼요? 잠깐만 이거 라이브를 보면서 오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인데 와 이걸 보고 있었어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걸 보여주세요 혹시 제 고민도 들으셨나요 금방? 어 예 들어와요 혹시 뭐하시는 분이세요? 아 저는 이제 스무살 이제 갓 스무살 되셨어요? 네 그럼 혹시 대학교 가세요? 어 네 가요 그러면 혹시 잠깐 시간...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? 어 네 어제 치킨 사러 나와가지고요 어 치킨...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상훈 형님 팬 김선준이라고 합니다 김? 선준이요 김선준님 그러면 혹시 제가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그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? 어 완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? 어 네 선준님 네 제가 이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드리고 네 이걸 혹시 메일로 보내드릴께요 어 완전 좋아요 어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 이날에 해서 사진 찍어드리도록 하셨습니까? 어 완전 좋아요 프레시 터뜨려도 괜찮아요? 네 하나 둘 셋 아 일단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치킨 사드릴게요 오오 아니에요 치킨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맥주 안 드세요? 아 예 저 오늘 밤새로 새벽기도가 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? 와 이거 진짜 주작 아니에요 제가 이런 주작을 할 수... 짬이 없습니다 절대 주작 아닙니다 주작을 못하죠 안 된대요 어 치킨 안 된대요? 30분 전에 주문하셨어요? 아니요 여기 그 상자로 된 게 있거든요 여기 위대한 닭다리 오오 이거 드세요 자 이거 위대한 닭다리 이게 진짜 진토백입니다 진토백이 이거에다 맥주 조금만 먹으면 딱인데 맥주는 안 드신다는 거죠? 아 그럼 나라도 먹을까? 그 잠시만요 그 좀 더 드시고 싶은 거 고르세요 가식 같은 거 오 이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어 그 그 얘기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아니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엄청 잘생겼답니다 제가 저 실제로 보신 분들 야 씨 이거는 뭐 거짓말이라는 거죠?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쪽으로 가세요? 아 저 이쪽으로 갑니다 아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?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더 할까요? 아 네 네 그러면 빠더너스한테 바라는 점 혹시 빠더너스 영상 보세요 빠더너스요? 네 빠더너스 뭔지 아세요? 빤세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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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진짜 아니죠? 네 저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? 그 유병 이제 저 팔로우하고 계세요? 잠시만요 이 분이 빠더너스를 모른대요 잠시만요 어 빠더너스 아세요 모르세요? 아니요 전 잘 모르네요 빠더너스를 몰라? 잠깐만 나 이거 가져간다 나 진짜 안 준다 나 진짜 안 준다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반전은 반전이다 나 이거 나 나 이거 진짜 안 준다 나 이거 진짜 내가 먹는다 와 어떻게 빠져서 뭐지? 아니 내가 뭐라면서 갔습니까 제가 여러분? 집에 가는 동안 그랬죠 구독자 안 낸다고 그러면은 제가 선주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예 그럼 새벽기도 할 때 저 하나만 넣어주세요 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지금 휴대폰 꺼내주시겠어요? 일단 유튜브 좀 켜주세요 유튜브요? 네 네 알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구독 하고 알람 설정 알람 설정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문상훈 브이로그 이거 쉬는 날 뭐 하면서 놀게요 그거 그거 좋아요 뒤로 뒤로 가기 두 번째 거 좋아요 다음 거 좋아요 다음 거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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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소원 앞으로 애왕하겠습니다 새벽에도 꼭 잘 가시고요 네 DM으로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어 네 안녕히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네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아이씨 진짜 어떻게 빠르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거야 아 진짜 어떻게 빠르면서 모를 수가 있어 우리의 잘못이지 그렇게 했는데 모르는 게 우리의 잘못이지 하지만 길에서 만난 거 정말 행운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만 저도 여러분 이만 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었으니까 됐죠 뭐